저 복직 캐스입니다. 은호원 씨는 비약직 역사를 새로 쓰네. 은호원 씨랑 저랑 친해요.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? 아무튼 생각보다 인연이 깊어요. 호원 씨한테 비밀입니다. 어쩌면 내 생애 마지막은 공짜로 여행가는 기분으로 나왔어요. 마음먹고 한 번 하면 되는 거지.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? 도대체 뭐야, 얘네. 울었다, 웃었다. 많이 잊었는데 같이 가죠. 오늘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렇게 좋냐? 나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. 나 이대로는 잘 못잘 것 같으니까.